아시아 지금은 태국 시안칸 입니다 아침 조식 먹방 입니다 아침 조식 먹방 예 지금 뭐 먹방 아주 단촐한 먹방 인데요 우리 저 리조트에서 공짜로 제공되는 이제 아침 간단한 조식으로 먹방 하겠습니다 예 아니 왜냐 어 코코 안에 아까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 중국식 빵을 말랑빨랑 합니다 빨라 빵을 요하고 꼭 코코 안에 이어서 이렇게 먹네요 애들이 좋아하는 방식이랍니다 이 방이 이 빵이 좀 밀가루빵 비슷한데 아주 얇은 밀가루빵 인데 먹을만 합니다 원유 있죠 원유도 좀 섞어 먹네요 오 진정한 이제 진정한 당분의 당분의 식단입니다 오 최곱니다 아니 먹기 먹기 안 입어 안 입어 어 오케이 원유 같은 으 으 어 오케이 그러니까 원유 원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유에다가 요거 이제 와우 마이 드스 와우 마이 커이 짠 바통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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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랍니다 바통코 아 한국에서 각 뭐 비싸비싼 거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뭐 저도 본거 같기도 하고 안본거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또 식빵에도 먹고 이렇게 합니다 식빵 요게 토스트기 있죠 토스트기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이랬습니다 예 알로이버 알로이버 어 오케이 긴 셉셉더 정말 싸워 유튜버 VTR 오케이 긴 셉셉 어 아 고고 네 코코 내려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당분을 이렇게 섭취해주면 아침 또 활동을 이렇게 어 또 알차게 할 수 있습니다 전 안 먹고 있습니다 아니면 양 오만시 아 아 아 요거는 바터 바터 오케이 바터 으 으 오케이 여기에 이제 토스트기에 요거 식빵에 이어서 이제 버터에다가 이렇게 무면 된답니다 예 자측에 있는 이빨입니다 이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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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국 사람들도 그렇고 라오 사람들도 이빨 교정을 엄청 많이 하죠 이빨 교정 하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요거 이빨 교정 하고 나서도 요거 이제 인조 이빨 같은 거 요거를 끼워 가지고 계속 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 이빨 그 이빨 교정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구요 그렇고 이빨 교정 다 끝나고 나서도 저 이제 모형 저 모형 이빨이 있죠 이거 끼고 평상시에 저거를 다 끼고 다니더라구요 끼고 하고 그 다음에 어 잘때는 벗고 막 그렇게 하더라구요 예 여기까지 어 간단한 아침 조식 먹방입니다 조초란 먹방 입니다 오케이 오마랑시 빠이바이 묵고집이 인 아시아 지금은 안녕 오케이 묵고집이 묵고집이 인 아시아 지금은 태국 이산 러이주에 있는 치앙칸 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